짧은 어프로치 스윙을 위한 딱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손이 앞으로 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은 이 56도 웨지를 가지고 짧은 어프로치 샷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할 건데요. 긴 클럽으로 하는 풀 스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초보 시절을 떠올려보면 풀 스윙보다 웨지로 하는 짧은 어프로치에서 뒷땅이나 탑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웨지샷은 무조건 공을 뒷발에 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에 저처럼 여전히 잦은 뒷땅이나 탑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클럽을 풀지 못하면 탑핑이 나고 손이나 몸이 공 뒤로 가면 뒷땅에 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드리면서 짧은 스윙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은 타겟 쪽 발에 몰아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발로 서서 공을 치는 것이 규칙이라면 대부분의 골퍼들이 지금보다 정확한 타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서서 무리 없이 스윙을 해보면 생각보다 공 치기가 훨씬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보낼 거리를 무시하고 왼발 하나로만 서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공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다리로 서는 것이 공을 맞추는 데는 더 정확할지 몰라도 비거리의 측면에서는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클럽이 강한 원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한 다리보다는 강한 두 다리가 기본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의 스윙에서는 한 다리에 몰아서 스윙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긴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한 다리는 타겟 쪽 다리입니다. 왼발의 체중의 대부분을 실어서 스윙을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앞으로 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초보 시절 저는 제 뒷땅의 원인이 끌고 들어가지 못하고 풀려버리는 손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풀린 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동작이 불가능했는데요. 그 원인은 웨치샷에선 항상 공을 뒷발에다 놓고 쳐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이 항상 뒤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 웨치로 치는 짧은 어프로치샷 같은 것은 늘 공을 오른발 쪽에다 두고 쳐야 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두고 치는데도 오른발 앞에 두고 치는데도 뒷땅이 나니까 공을 왼발 쪽에 둘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공을 왼발 쪽에 이 정도에 두고 치시면 뒷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뒤에서 풀리면서 들어가는 모션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형태로 적절히 끌고 들어가다가 풀리는 형태로 연출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을 뒤에서 퍼올리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뒷발에다 두면 더 이동해서 뒤에서 퍼올리면서 코킹을 풀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공을 앞발 쪽에 두면 타겟 쪽 발 쪽에 두면 어차피 공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건 지난 날의 저의 모습이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을 뒷발에 둡니다. 그리고 뒤에 둔 공보다 더 뒤로 가서 셋업합니다. 이렇게 셋업한다면 이미 밸런스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똑바로 서있지만 공을 칠 때 더 뒤로 가서 클럽을 풀고 공을 띄우려고 합니다. 공을 들어 올립니다. 아마 뒷땅에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땅을 해결하고자 손을 끌고 들어가면 클럽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탑핑이 날 것입니다. 일단 바닥을 칩니다. 어디를 쳐도 상관없고요. 그저 클럽을 들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클럽을 바닥에 떨어뜨려 봅니다.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바닥을 쳐보면 가벼운 충격이 올 것입니다. 이때 이 충격과 함께 우리의 양손은 타겟 방향 쪽으로 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을 푼다면서 클럽과 손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클럽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클럽 패드를 타겟 쪽으로 당긴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클럽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클럽 패드를 풀고 아까 처음에 풀었죠? 그리고 바닥에 아무데나 클럽 패드를 떨구고 있죠? 그 뒤 충격이 오면 손은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클럽은 바닥으로 풀리고 나서 손은 타겟 쪽으로 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엔 방금 시범을 보인 제가 손목으로 끌고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클럽 패드를 이 바닥으로 풀고 손을 앞으로 튀게 유도했을 뿐입니다. 분명 헤드부터 풀어낸 것입니다. 헤드를 풀고 헤드를 풀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충격과 함께 손은 앞으로 튑니다. 이렇게 뒤로 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중 왼발에 주고 헤드를 풀고 손은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풀고 손은 앞으로 튑니다. 앞으로 튑니다. 분명 헤드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풀고요. 짧게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헤드를 풀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 충격과 함께 손은 타겟 방향으로 튀는 것입니다. 타겟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을 던지면 공은 이쪽으로 튈 것입니다. 적어도 이쪽 뒤쪽으로 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탑에서 이 클럽 헤드를 바닥 쪽으로 던지면 이 전체가 타겟 쪽으로 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제가 손을 끌고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클럽 헤드를 바닥 쪽으로 풀고 바닥 쪽으로 풀고 그 충격과 함께 손을 앞으로 튀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손은 앞으로 튀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뒤로 튀듯이 클럽을 당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클럽을 푼 것이 아니고요. 클럽 헤드를 왼쪽으로 당긴 것입니다. 저는 클럽 헤드를 바닥을 향해서 풀고 손을 앞으로 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탄도입니다. 높은 탄도를 칠지 낮은 탄도를 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리를 스윙 내내 타이트하게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하나의 클럽으로 칠 때도 매번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애매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은 타격을 위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럽이 56도라 하더라도 낮게 칠 수 있고요. 더 높게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높게 보내고 싶다면 공보다 뒤에 서서 셋업하는 것이고요. 낮게 치고 싶다면 공보다 앞에 서서 셋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체중은 타겟 쪽 발에 두고 손은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ых fonds 3 5 5 5 6 5 정면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높은 탄도는 공의 오른쪽에 서서 체중을 왼쪽에 주고요. 클럽 패드를 공을 향해서 풀고 손이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탄도는 공의 왼쪽에 서서 혹은 공을 우측에 두고 서서 나는 공보다 왼쪽에 서있죠. 체중은 동일하게 왼발 그리고 클럽을 들고 저 우측에 있는 공을 향해서 클럽 패드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풉니다. 풀고 여전히 손은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그린 주변에서의 뱀샷은 공 머리를 때려서 그린을 넘어가 버리는 뱀샷은 몸이나 고개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결과물입니다. 또한 코킹이 풀리는 것이 뒷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 또한 결과물입니다. 풀었기 때문에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풀리는 손목은 공 뒤에 있고 싶은 본능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공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클럽을 풀고 바닥과 부딪히면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튀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바닥을 치면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웻지부터 드라이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